치아 상태 안 좋으시다구요? 2년 너무 길어! 1년만 지나면 무제한! 그리고 100%! 몇 포라구요? 100%! 보호망! 굿모닝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치아보험하면 보호망,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. 지난 4년 동안 저 보호망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셨고 또한 보험금 청구에서 받는데 전혀 문제없이 저 보호망이 가입서부터 중간관리, 나중에 보험금 청구, 그리고 보험회사가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팔을 걷어 올려서 보험회사 멱살 잡으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저 보호망 치아 상태 안 좋다면 미리미리 대출은 계획이... 아, 훔치네요. 죄송해요. 자, 대출처럼 치아보험도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치아보험,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게 보존치료, 그리고 보체치료인데요. 보존치료는 치아가 연구치가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보존치료, 그래서 대표적인 건 크라운, 인네이, 온네이, 아말감, 글래스 아미노머, 아니면 복합 레진 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둘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은 보체치료죠. 연구치를 발치한 다음에 임플란트, 브릿지,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틀리를 많이 하는데요. 요즘에 몇 군데의 보험회사에서요. 일단은 임플란트, 브릿지, 틀리 이런 연구치가 2년 발치한 다음에 보체치료를 하면 2년 뒤에 100%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, 딱 두 군데 회사는 1년 뒤에 100% 그리고 거기다가 연간 3개가 아니고 무제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치아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. 물론 보존치료, 크라운 같은 경우는 1년 뒤에는 100%, 1년 전에는 50%만 보장이 되는데요. 일단은 임플란트, 브릿지, 틀리 이런 보체치료가 1년 뒤에 100% 보장이 되기 때문에 2년까지 정말 아프고 발치하고 임플란트,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2년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, 없다,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1년 뒤에 100%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. 보험료도 저렴하고 90일 면책기간이 있다 보니까 90일 지나서 50% 보장이 되고 1년 뒤에는 100%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, 치아보험의 새 역사를 쓰기에는 아무래도 저 보험왕이 추천하는 이 두 군데 회사가 1년 뒤에 100%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보험왕 언제까지나 최선을 다할 거고요.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. 자, 중요한 건 치아보험은 어디 보험사, 어디 채널에서나 가입한 것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 시에 원활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보험왕이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, 감사, 참! 구독, 좋아요 꼭꼭 누르셨죠? 안 누르셨으면...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,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